지금 너구리를 끓이는 중입니다 원래 전 집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건 뭐라 하드나? 이게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다른 가스레인지 쓰는데 이건 너무 라면 끓이는데 다른 요리를 하든 뭘 하든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실제 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 온도 그걸로 해서 그런 건가? 진은 잘 모르겠는데 아 9가 제일 약한 건가 알고 보니까 이거 9가 제일 약한 거예요? 아니면 0이 제일 약한 거예요? 그걸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 알고 보니까 진짜 0이 제일 센 거면 대박이다 땅 끓이는 건 여기까지 땅이 감사합니다.